158층 가요. 쿨 좀 오리게 해서 쓰는데 단테로 갑니다. 36이고 포 십자 10 용기 0900짜리 공격력은 4000입니다. 앞쪽에는 에이스아일린 팻은 유육성으로 가보겠습니다. 스킬을 어떻게 쓸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.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. 조금 고민이 되는데 요걸 먼저 써볼까? 이거 바로 갈게요. 와 이거 바로 갑니다. 와 이거 네 그 플레이어 바로 갔죠? 상대도 갔네요. 자 이게 니아랑 샤오노를 좀 잃구요. 뒤쪽 까버리네. 괜찮아요. 통감 많으니까요. 와 이거 뭔데 이번에는 앞쪽에 얘를 벗기고 아까 누구냐 샤오를 벗겼죠? 그럼 요걸로 마무리 갑니다. 다음 라운드는 관통기 쓰면 되고 아 아 어 뻥 뻥 뻥 34만 흐흐흐흐 제일 글쎄 뻥 뻥 뻥 28만 자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라운드 오프라운드 진짜 너무 세다 오버드라이브 아 끝났구요 자 다음 라운드는 무효화 무효화 좀 벗겨야 될 된 애들이 있나 뭐 없네 뭐 없네 뭐 없네 뭐 가면 쓰고 통감에 아직 지금 없으니까 자 요거 바로 갈게요 관통기 상태에서 면역 있는데요 안걸려요 야 야 웨어? 우와 아 아 아 야 이거 바로 죽어버리네 그냥 허 씨 자 이렇게 해서 2분 1초만에 152 8층 클리어합니다 이게 바로 단테 36입니다 믿기지 않네요 안녕